요라운드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레츠고! 아, 네. 진짜 와. 진짜 나간 거 같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잠깐만. 저도 상자 한 번 하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셋, 셋, 넷, 넷.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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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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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안녕하세요. 캣플라입니다. 오늘 우천 취소가 됐어요. 여러분. 기대 많이 와서 왔는데. 너무 아쉬워요. 오랜만에 관람도 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공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천 취소가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캣플리안도 서울에서부터 각지에서 오셨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가기 직전에 노래 틀어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조금이라도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잠깐이아만 미니 콘서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야구가 시작됐는데 한 해 동안 야구 파이팅하고 기아 타이거즈도 우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럼 저희 축하드리겠습니다. 둘, 셋. Get your eye, get your mind.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캣플라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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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